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정치 얘기에 집착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예비시모에게 할 말 다하고 파혼을 한 당찬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33살에 결혼을 하려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와는 2년간 연애를 했고 둘 다 홍기가 꽉 찬 나이라 더 이상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기로 한 케이스인데요. 이거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홍기가 꽉 찼다고. 지금 와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사람 보내면 다른 사람 안 올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는 것처럼 답답한 짓도 없더라고요. 결혼 못해서 안달랑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홍기가 꽉 찬 나이여도 안되겠다 싶은 사람과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무슨 깡다구로 그런 행동을 해서 파혼을 했는지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지금도 그때 제가 깡다구를 부렸던 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있을 정도예요. 그때 남친과 혼담이 오가고 나서부터 예비심으로부터 전화가 자주 왔어요. 전화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딸은 엄마가 챙겨주는 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챙겨주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진했었나 봐요. 예비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시모와 둘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영화도 함께 보러 다니고요. 제가 이렇게 딸같이 잘해드리면 상대도 저에게 잘할 줄 알았죠 뭐.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그렇게 잘해줘도 누구에게 자랑을 하거나 고맙다는 표현을 하거나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누릴 걸 누린다는 태도였죠. 예비시모는 또 저에게 매일 전화할 것을 강요했었죠. 그래서 저는 할 말도 없는데 매일같이 예비시모에게 할 말을 만들어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남친을 사랑했기에 이런 것들을 참고 맞춰드렸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저도 예비시모의 그 뻔뻔한 태도에 슬슬 지쳐가고 있을 때쯤 예비시모는 저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관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정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요.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된다는데 그걸 왜 묻는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잘 모르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랬더니 예비시모는 저를 만나서 자기의 정치에 대한 관점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 오랫동안 강의를 하더라고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에도 예비시모는 친정아빠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이 자리가 그런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고 우리 결혼에 대해 얘기로 화제를 돌렸는데요. 그걸 가지고 예비시모가 남친에게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를 냈나봐요. 남친이 저에게 친정아빠가 자기 엄마를 무시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어리고 멍청해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네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거울 보고 제 뺨을 때려주고 싶어요. 사랑이 뭔지 그러고도 저는 또 남친과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친이 살던 지역에서 3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남친과 얘기 끝에 결혼하고 한동안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제가 퇴직을 하고 남친 발령난 지역의 직장을 알아봐서 합치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렇게 예비시댁과 먼 곳에 살면 예비시모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남친과 남친 집에 갔는데 예비시모가 또 정치적인 의견을 저에게 한동안 강의하더니 남친 부모님이 저희 결혼하면 남친이 발령난 곳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친 부모님 집이랑 멀리 사는 것만 보고 참고 헤어지지 않은 건데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생각을 했네요. 남친과 얘기를 해봤어요. 남친 부모님 저희가 살 지역으로 이사오는 것을 막아줄 수 없냐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우리 맞벌이 할 텐데 자기 부모님이 근처에 사시면 살림, 육아 같은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텐데 왜 그걸 막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생각해봤어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친이었지만 결혼해서도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도 자신이 없었죠. 남친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 결혼 자신이 없다고요. 남친은 갑작스런 채 파혼 선언에 당황해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심 남친이 예비시모의 저에 대한 과도한 요구들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막아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하면 파혼 선언을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죠. 남친은 그 자리에서 자기 엄마의 변호사로 나서더라고요. 엄마가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되어서 이것저것 누리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를 못해주냐며 저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해서 엄마의 정치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 맞장구 쳐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싫다고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남친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남친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이 자리에 의견 조율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파혼을 선언하고 헤어질 것을 선언하러 나온 것이라고요. 각자의 부모님께 파혼 사실을 알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마지막으로 묻는다며 진짜냐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라고 말하고 먼저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남친이 전화를 해서는 회유와 협박을 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저에게 했던 요구들은 시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제가 그걸 가지고 파혼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드릴 말씀 없고 이제는 인연이 끝난 사이이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저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 것 같으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더군요. 만나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희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친과 예비 시모가 회사 앞으로 왔더라고요. 근처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남친과 그 모친이 반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기를 중간에 끊고 말했습니다. 두 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며느리 될 사람에게 강요하면 누구도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에게 매일 전화를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선물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했으면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예의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에 대해 그리 조예가 깊지도 않으신 분이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걸 보면 정치는 예비 시모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수단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화가 난 표정이고 예비 시모는 놀라서 얼음이 됐더라고요. 제가 항상 좋게만 대해주었는데 이렇게 사무적인 말투로 마음에 콕콕 박힐 말들을 하니 놀라셨겠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이제 내 마음 확실히 얘기했으니 더 이상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부모님이 남친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제 아버지께 제가 싸가지 없게 말하고 파혼을 선언했다고 하며 가정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잘 시켜야 시집갈 수 있겠다고 비꼬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비 시모에게 우리가 우리 딸을 잘 교육시켰나 보네요.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에서도 정치 얘기를 할 정도로 분별을 못하는 분의 아들과 파혼을 하려는 거겠죠? 우리 딸 교육 잘 시킨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우리 아빠 순발력 있죠? 그 후에 남친에게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지 다시 잘해보자는 말 같은 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고 순진할 때였는데 무슨 용기로 그렇게 남친과 남친 어머니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정말 제가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기고 결혼을 했다면 어쩔 뻔했나 하며 지금도 아찔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젠 결혼에 대해서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요. 시부모님 예쁨 받으며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부당한 결혼 조건에 휘말려 있는 걸 알면서도 홍기가 찬 나이라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더 이상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합리한 조건에도 결혼을 진행 중이신 예비신부나 예비신랑님 있으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고 홍기가 찬 나이에도 이성과 이별을 하고 홍기가 지나도 좋은 결혼 상대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걸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고 내 짝꿍이 있다면 늦게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연자분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